하이 헤이 핸쿨 A S 야옹 R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 첫 ASMR인데요. 뭔가 느리게 말해야 될 것 같은 강박감에 느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왜 벌써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어로 처음 보는데요. 요즘 이게 하도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녹을까봐 걱정되니까 하나 먼저 먹어볼게요. 샤이니 버스캡 오늘의 영상은 조금 더 좋은데요. 오늘은 마이크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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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단걸 잘 못먹고 안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초콜릿 단맛 이런거 못먹거든요 이건 뭔가 상큼달콤해 초콜릿 너무 신기한데 다들 이래서 먹는구나 다들 이래서 먹는구나 약간 치통감성 TMI인데 오늘 콩보기거든요 맛있네요 제가 야임머스캣 먼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딸기 먹어볼께요 제가 원래는 딸기 제일 좋아하는데 당후루는 딸기가 그냥 그렇다고 했거든요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네 가지같이 생긴 블랙 사파이어 포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맛있네요 딸기는 먹지만 샤인버스켓보다 좀 더 단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당으로가 맛있네요 오늘 상당히 당 떨어졌거든요 요즘 굉장히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피곤하신 분들 당으로 드셔보세요 왜 딸기는 안먹냐고요 좀 맛없는 거 안먹습니다 또 포도를 먹었으니까 고추 살짝 녹았어 귤 귤 먹어볼게요 귤은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여기가 좀 떡지게 해놨어 보이세요? 설탕 봉친 거 나 오늘 1kg 쪄갔다 과거에 차같은 텅 조금 더 맛있게 해놨어요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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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훗흐후후후후후 딸기도 먹지 마세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슬슬 물리기 시작해서 다른 것도 먹어볼게요 얘는 그냥 방울토마토처럼 보이지만 애플 망고 애플 망고 토마토마 애플 애플토마토 로그합니다 여행 에밍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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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금까지 1위가 샤인버스켓이고 2위는 애플토마토 애플토마토 그냥 방울토마토 마세요 맛있네 근데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줄 서서 먹는거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샤인버스켓이랑 이거 두개 싸먹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콩룰이 마사탕 먹고 양으로 먹는거래요 맛있는데 이것도 먼저 먹어볼게요 이건 거봉은 탕후른데 안에 포도알이 갑자기 굴러 들어와가지고 약간 묘한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집이 많이 나와 제 생각에는 샤인버스켓 1위 1위 얘 2위 얘 3위 얘 4위 얘 5위 얘는 먹지마 이렇게 순이고요 너무 달아서 그만 먹을게요 그럼 첫번째 ASMR 탕후루 먹방 끝 바이 헤이 탕후루 먹방 아요 아깝다 아깝다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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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